안녕하세요. 차스쯔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인데 제가 지금 싱가포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너비시어 10월 커버를 찍고 있습니다. 잡지 화보 촬영은 개인으로 처음이어서 촬영하기 전에 설레는 마음과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진 촬영 자켓이나 멤버들과도 잡지 화보 촬영 해본 적 있지만 뭔가 오랜만이고 또 단독이니까 어색한 부분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옆에서 작가분께서도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잘 찍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큰 커트에다가 안에 붙는 그 치마 이렇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처음으로 찍었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몸도 어색하고 힘이 잘 안 불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힘이 불리고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시의 시와 호 커버를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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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